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릿속에 있는 두뇌를 문어 빨판에 모조리 빨려버린 그런 초무개념 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수용 문어 좀 달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돈을 30만원씩이나 요구하는 사기꾼 미친 새언니. 아니 문어가 무슨 30만원이야 장난해? 이거 완전 미친거죠? 우리 엄마한테 사기쳤어. 여러분 욕좀 해주세요. 언제? 문어가 30만원이래요. 2년 전이죠. 2022년 봄 저희 아빠 돌아가셨고요. 1년이 지나서 작년 봄에 저희 아빠 첫 자사 때 사돈댁 즉 새언니 친정에서 문어 한 마리를 보내줬어요. 오빠랑 새언니는 결혼한지 이제 3년 조금 남았는데 아직 아이는 없어요. 딩크 아니에요. 여하튼 그래요. 새언니 친정은 속초쪽이고 저희는 경기도 남부입니다. 여하튼 작년 저희 아빠 첫 제사 때 문어가 상위에 있어서 그런지 되게 푸짐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도 이번 설에도 그 문어를 떠올리고 싶다 이러시길래 제가 엄마 그럼 새언니한테 부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고 엄마가 바로 새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가 작년에 문어 좀 또 구해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엄마는 생판 모르는 아줌마 남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친엄마이자 새언니 본인한테는 시어머니잖아요. 제 2의 어머니. 그런데 아니 그렇잖아. 그런 시어머니 부탁이니까 저는 당연히 흔쾌히 바로 알아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어머님 이제 대목철이라 제수용 문어 구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을 거예요.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애매하고 이상 야리꼬리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냥 딱 봐도 해주기 싫어하는 게 보였고 그래서 그 비용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알아만 봐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이 새언니가 거기다 대고 또 말대답을 해. 어머님 그 제수용 문어는 되게 비싸요. 모르긴 해도 최소 30은 잡아야 할 거고 지금 대목이라서 어쩌면 더 비쌀 거야. 작년 아버님 제사 때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문어도 30이 넘는 물건이었거든요. 이러는데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마트에만 가도 5만원짜리 자숙 문어들 완전 널리고 널렸고 홈쇼핑만 봐도 마찬가지. 아니 5만원이 뭐야? 진짜 싼 것들은 한 2, 3만원? 아무리 비싸도 10만원 안쪽인데 뭐? 30?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새언니가 말하는 제수용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영닭 빡달되기도 아니고 고정 문어 한 마리가 30이 넘는다는 걸 지금 이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니 그냥 구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러는 거냐고요. 왜 굳이 이런 뻔한 거짓말까지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겁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홈쇼핑이나 이런 거 다 검색을 해봤어요. 또 아까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오빠한테 연락해서 따로 살짝 물어봤는데 헐 새언니는 지금도 그 가격이 맞다며 계속 우기는 중이래요. 누굴 바보로 아는 건가? 아니 인터넷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데 진짜 왜 계속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 속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 새언니가 왜 이러는 건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게 대형마트에만 가도 문어 그거 되게 많이 파는데 그걸 왜 굳이 부탁까지 하시나요? 혹시 집에 돈이 없어요? 아니면 걔 멍청해가지고 문어를 살 줄 모르는 겁니까? 댓글 1번. 에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지가 돈을 받겠냐? 이런 심보죠. 2번. 이건 그냥 타고난 거지근성이지. 다른 거 없어요. 몇 만 원 안 하니까 그냥 네가 사와라. 이랬던 건데 이게 웬걸 30을 부르네? 아니 이 고얀 것이. 마트만 가도 외국산 문어 5만 원짜리가 날리고 날렸는데. 뭐? 30? 안되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물타기 글 올려서 날지 할 거 장전 중이다 이거지. 엄마랑 같이. 저희 외가댁이 어촌인데 문어 재수용 이거요. 30 넘는 거 허다해요. 30도 싼 거야. 2번. 첫 제사라고. 그래도 사돈댁에서 좋은 마음으로 귀한 걸 보내줬는데. 이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사골처럼 우려먹을 기세네. 이래서 그지 같은 것들한테는 선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3번. 아니 뭐지? 그래. 맞아. 마트에 가면 널린 게 무너예요. 근데 이걸 왜 부탁까지 해가지고 사려는 거요? 이유가 뭘까? 끌 끌 끌 끌 끌 끌. 뻔하죠 뭐. 그냥 공짜로 처먹고 싶은 거지. 에이 그 설마 돈을 지가 바꿨어? 딱 이런 심보. 4번. 새언니 친정이 잘못한 거네. 일단 그지같은 짚고 사게 그 귀한 걸 구해 보내줬으니. 돼지목의 진주가 뭐 딴 건가? 이런 거지. 귀한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트 문어 찾고 앉았네. 에이. 그 댓글. 그러니까요. 30짜리 좋은 걸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아 그냥 한 5만원 썼나보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5번. 대충 새언니 쑤시면 공짜로 나올 줄 알았는데 돈을 달라니까 많이 놀랐나 보네요. 이 아름다운 거사. 땅 느그집 같은 곳에 시집가가지고 시짜질 당하며 살아라? 욕을 참 고급지게 하시네요. 완전 반했어요. 이 아름다운 거사. 6번. 돈 보낸다 해도 설마 진짜 그걸 받겠어? 비싼 문을 안아서 보내고 돈을 못했다고 하겠지. 딱 이런 계산이었는데 새언니가 진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마트에도 파는 걸 30만원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후레 치는 거지. 아니야? 그럼 니가 마트 가서 5만원짜리 문으로 사와. 상이 푸짐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푸짐하게 처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푸지게. 8번. 이래서 야가치 가던가들한테 함부로 베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들도 처먹어보니까 맛이 좋아서 또 찾은 건데. 설마 돈 받겠어? 이러다가 진짜 돈 달라니까 난리 치는 거고. 돌아가신 아빠 핑계 대지 말고. 그렇게 처먹고 싶으면 니 돈으로 먹고 돈이 없으면 차라리 대놓고 구걸을 해. 그게 30 넘는 걸 만약 진짜 몰랐다면 보통은 헉? 진짜야? 신세졌네? 이러지. 너 같은 것들 봐봐라. 이런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뭐? 돈을 달라고? 이 지랄. 사도들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상놈 집구석이야. 9번. 보니까 그래. 평소 지들이 먹던 싸구리랑은 질이 완전 다르거든. 완전 꿀맛.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추가. 많은 관심과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제가 여기서 아무런 추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진짜 저희 집이 문제가 있는 게 될까 봐 그걸 다시 한 번 남겨요. 우선 제일 먼저 댓글에 사진도 같이 올려준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비싸다는 거. 이건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뭐 제수용이지 뭔지. 하지만 저희는요. 그렇게 엄청 큰 문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사돈 어른들이 저희한테 보내준 크기 정도의 문어를 원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그 문어. 여기 여러분들 댓글에 올린 그 사진들만큼 크지 않았고요. 그냥 낙지보다 조금 크고 실하다. 이 정도지. 막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 우와.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다시 말해서 문어가 30만원씩이다. 이러면 되려면 정말 막 대왕 문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30짜리라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농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저랑 저희 엄마 욕하는 분들도 실제로 작년에 받았던 그 문어를 눈으로 봤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랑 똑같은 생각.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요. 그냥 평범한 머리 하나 입고 다리 8개 달린 문어였어요. 근데 뭐 30만원? 이거를 누가 납득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댓글 1번. 아니 지난 본문에는 문어 때문에 상이 푸짐해 보였다고 했으면서 추가에는 낙지보다 조금 컸다. 이러네. 그지라서 제사상을 무슨 애들 차상만하게 차렸냐? 2번. 앞에서는 풍성해 보여 좋다면 구걸해달라 해놓고 뒤에서는 낙지보다 조금 큰데 30이 말이 돼? 빽빽빽빽빽. 아휴. 진짜 안 봐도 다 알만한 짓구석이다. 시어머니가 말하면 며느리가 알아서 굽신굽신 공짜로 좋은 문어 갖다 바치겠지. 이러면서 김치국 오지게 들이켜 마시다가 30만원 달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후려치고 시댁 챙기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하는 며느리로 오! 동대목네 떠들려고 글까지 올리고 아휴. 추하다 진심. 3번. 아니 그래 뭐 처음엔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젠 아니잖아 그런 거. 다 알았잖아. 그러면 고마운 거고 또 자기가 실수한 걸 부끄러워해야 사람 아니냐? 야 끝까지 이러고 있네. 대단하구만. 4번. 네 말 맞다나 낙지보다 조금 큰 문어들은 마트에도 널렸는데 왜 부탁을 해? 본문에서는 상이 푸짐해 보여 좋았다고 했으면서 추가 거르는 말 바꾸는 거 너무 투명한 거 아니야? 끌 끌 끌 끌. 5번. 스니가 이렇게 계속 우기는 이유. 부탁을 하면 새언니가 사올 줄 알았는데 비싸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해. 그래 돈 줄게 이렇게 질렀더니 헐 30만 원 달라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존심 상하니까 빡빡 우기며 새언니를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봤자 결국 너네 엄마 꼴만 더 우스워지는 거야. 알겠니? 이 문어대가리야. 아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네가 봤던 그걸 사. 걔 진상 거지같이 겁나 질철되고 있어. 꺼져! 답장나였구나. 새언니가 문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거 하나 없고 반대로 지랄 엄마용만 가득하니까 발끈하는 거 진짜 웃겨. 끌 끌 끌 끌 끌 끌. 문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일반 제일 싼 게 아마 돌문어인가 그럴 거고 제수용으로 쓰는 게 참문어 이런 거잖아. 이 사이즈도 다르고 이런 거 뭐 피문어 이런 거 이거 얼마야? 이게 30만 원이네요. 무게가 한 6kg 정도 나가는 거. 키로당 5만 원. 이거는 9kg짜리. 크니까 40만 원 넘어가고 이것도 36만 원. 피문어 50만 원. 12kg 엄청 큰 거죠. 이거 58만 원. 35만 원. 와 참문어가 진짜 비싸구나. 2.5kg인데 35만 원. 피문어보다 훨씬 비싸네요. 이게 피문어. 참문어. 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비싸요. 이게 이 문어가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이게 그냥 막 삶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려면 조금씩 조금씩 삶아가면서 모양 잡아가면서 그렇게 되게 손이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싼 게 당연한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죠. 문어가 아니고 이런 애들 특징이 그거야. 절대로 안 굽혀요. 이게 웃긴다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고 그런 거를 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줘도 아 몰라 몰라. 우리는 안 틀렸어. 니들이 틀린 거야. 그렇죠? 감사합니다. 말 안 할 거야. 응?